안녕하세요. 로드FC 아톤급에 출전하게 된 송가연입니다. 라이트 라이트! 직접 첨가하여! 자, 파운데이션이랑 송가연! 첫 번째 시합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고 시합을 보여줬는데 흘린 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좀 더 화끈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더 잘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. 전보다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뭘 더 잘하고 어느 기술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저만의 스타일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안 이번 시합 때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연습 한대로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!